쏙을 맞긴 맞았잖아 이건 가지가 끝났네요 자 이제 가운데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싸무엘 사귀기도 전에 내하르나도 하면 싸대기 맞는거랑 같은거 아닌가 반박은 못하겠다 베베베 팬님 안녕하세요 이제 반정도 했어요 오 성냥 너 덤베피니? 톱? 오케이 알았어 톱줄게 일단 얻을건 다 얻어보자 로스티 레이크 오 고치려고 이거? 자 가죠 일해라 왜그러세요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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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달라 넣는거니 아니라고 해줄래 불질러버려 그냥 끝내 그래널님 벌님 잭퍼피님 귀여우님 안녕하세요 프레님의 노예라 좋은거 아 숫자요? 숫자요? 아아 아 이 뭔지 알아 일하자 아니야 잘못했어 다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가순씨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뭔데 얘들아 꺼져 꺼져 봐봐 다음거 나와 예쁜 말 써주세요 존댓말 써주시구요 존댓말 써주시구요 밑에 뭔데 이거 아니야 다시 우리집에 나무는 무한대지 이거 좀 약간 구호에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넌 포기한다 일단 이거부터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긴가봐요 나무형물을 멈춰주세요 싫어요 다 부셔버릴거야 드로우소우 힛우드 힛 힛 야 힛 힛우드 우드 하라매 야 진짜 설마 이 모양대로 잘라야되나 에바 아까 사진기앱 톰미 밖에 하나 더 있던데 사랑합니다 누구죠 영지님 사랑합니다 메이플스토리님 안녕하세요 일락인님 안녕하세요 미령추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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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순서가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여기인가벼 여기인가벼 모르겠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뽄스토베라님 뽄스토베라님 안녕하세요 두개 더 필요하던 소린데 뽄스토베라님 힛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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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힛우드 힛 힛 우야면종 너 다 잘라봐라 아아아아 막대기를 드래그해서 이거 막대기 드래그 안 돼요 이렇게 그니까 막대기는 딱 여기밖에 안 되고요 야 잘라봐 또 또 잘라봐 이거는 각도 조절밖에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밖에 안 돼요 빨간내우모 채우고 접착제로 붙여봐요 하겠습니다 접착제 상호작용 안 일어나네요 아 종이로 그려진게 도안이에요 아 그래요? 접착제를 여기다 바르면 안 돼? 오케이 클리어 됐네 다음 arross 아냐야 꺼져 꺼지라고 다음 나무 잘라 접착제 아 잠깐만 칼돌려봐 요즘 꺼져 다시 다시 꺼져 꺼져 다음 나무 꺼지라고 야 극도 좋구요 잘라 오케이 다음 꺼져 순조로 아주 순조로 잘라 자르라고 돌쇠야 나무를 잘라라 오케이 다음 우기네 바스트님 피아니님 안녕하세요 보자 이 각도인거 같은데 잘라 자르라고 돌쇠야 잘라 좋아 좋아 다음 레디라고 레디라고 다 됐다 다 다 했다 예아 다 됐네 다다 오케이 네 네 주스림님 르딩하치님 안녕하세요 야 니 일 끝났어 뭐 더 내나봐 뭐지 저 모양은 법무가 장관님 안녕하세요 자네 손이 목공체질에나 어때 나랑 함께 사업할 생각 나 이거 음란마기 시였네 음란마기 시였네 어쩌면 좋을까 아무거나 붙여 이 톱니바퀴 안되나 아 잠깐만 미안해요 어? 나만 그런게 아니었군 우린 하나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잠깐만 너 일로와봐 아 근데 이건 맞는데 이 고무줄은 못 움직이나? 불..불..불.. 더 찾아야될까? 근데 여기 어디.. 창문?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여기? 오케이 하나도 안 본 것을 볼까요? 문 안 열리나? 이런 거? 일단 하나 더 넣어봅시다 꽤 크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이건 것 같고 아니네 앞치마를 태우라고요?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불 질러버려 안타네요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걸 태우자 차라리 태울 안태워지네요 등이 클릭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등은요 아까부터 나왔는데 이거 상호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무시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뭔가 성량이 쓸 데가 있을 텐데 접촉제를 눈에 붙여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 남자를 태워보죠 근데 천장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안 붙여집니다 내 성질 같아서 내 성질 같아서 이거 다 불 질러버리고 싶은데 안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 성걸 같았으면 붙였어요 햄스터님 욜로님 MF님 안녕하세요 덤리 배열 망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어? 다가 없어도 되네? 만일 아까 잠깐만 아까 그림에 시간 나와 있었는데 3시 반 OK 3시 3시 반 예 예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야 잠깐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사람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어 페이크다 이 삐삐야 3시 반 어? 언니 폥 무서워요 aumentar 아 요자를 꼬실려면 담배에 불 좀 하나 들이져 그래도 엌 여자 사라졌어 담배 생각나니 파이프로 물어라 파이어 오희 언니 안녕하세요 담배를 뺏었는데요 점쟁이 아 이 언니 점쟁이였어? 카드 좀 내나봐 내가 또 타로를 좀 볼 줄 알지 아 진짜 근데 이거 어쩌라고 이거 포스트잇으로 쓰니까 한정, 한도 끝도 없네 잠깐만요 왕관 쓰네는 아래 세모 XX 세모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내 가운데 모양 이거 이거 뿔 그래서 이거 어쩌라고 이거 그냥 힌트인가? 결이네요 도유노 빌드 스노우맨 뭐 잘리거나 이런 건 없나보네요 어이구 표시는 다 있는데 아아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여기구요 왕관이 어디갔어 왕관이 여기구요 데빌이 여기구요 어 하나가 더 필요해 아까 그게 나무속에 숨어있는게 이거였지 이건가? 됐다 됐다 오케이 거래 완료 유리구 자 점을 받아오 어 어 엄마 어 잠깐만 아까 어 잠깐만요 별이랑 악마가 누구지 그러면 본인이 희생자 이거 외워야 되는건가 카드 타로가 여왕 그리고 별 희생장 죽음 악마 또 뭐있었죠? 아까 카드가 뭐있었죠? 잠깐만 잠깐만 카드를 좀 다시 보자 왕자의 게임님 안녕하세요 공포는 아닌거같고 약간 고어하긴하죠 별 죽음 악마 현자 희생자 여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구라는거지? 봅시다 희생자는 엠마구요 얘가 프랭크죠? 아 아니 아잠깐만 못봤어 아잘못봤다 잠깐만 표시가 있었는데 잠깐만 죽음이 저 표시고 아 아 아 그래요? 악마가 저거고 그리고 이름이랑 이런걸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까봐 환자가 이거 내가 근데 인형을 하나를 안보고 했는데 깬거네 이건 저 남자가 누구지? 어 다 다르게 나오네요 욜로님 리아요 걔 아니야 걔가 악마야 이건 얘는 맞는거 같은데 이 구슬이야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? 지금 랜덤으로 보여준대 여자야 아 여기서 하는걸 또 이걸로 맞추라고? 설마? 대박 아이고 귀찮아라 이 여제가 아니라 이게 관찰자인데 별이 이제 이거네요 악마가 바뀌었구요 이거 타로 모르면 좀 힘들겠다 피노멀리는게 죽음인가? 현자가 저건가? 아 하나 못봤어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엘레님 안보겠습니다 채팅 같은거 말고 다른거 나와 같은거 말고 딴거 좀 아 이거 나왔잖아 안나온거 나와야지 아니 이거 말고 야 여제 나와야지 여제 오케이 다 됐다 타로론 이걸로 왜 내 돈깨를 낮춰? 이렇게 안좋은게 세개나 있는데 이 사람이 큰일날라고 혼난다 가봅시다 일단 이게 이거에요 그리고 일단 악마가 이거구요 죽음이 죽음이 이거고 이게 여제 아 여제가 이거였어 별이 이거구요 환자가 이거 어 뭐가 바뀌었나? 이게 두개가 바뀐건가? 이게 바뀌었나?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피눈물이 죽음일텐데 그리고 아까 그게 데빌이고 현자랑 별이 바뀌었나 보다 그럼 악마가 세모 맞아 어 악마 세모 맞아 여긴 맞았는데 이게 다른건가? 아닌데 이거의 확률이 어?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이 이거네 잘못봤네 희생을 잘못봤네 희생이 이거다 어 잠깐만 나 안 끝났는데요? 또 적어야돼? 가족 악마 아 왜요? 꾸아 까마귀 이게 미래인가 본데 이제 희이 애기 그래서요 복채달라고요? 아 잘 안놀래서 그래요 조건이 있을텐데 아 끝났구나 이제 아니요 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결혼사진? 어 많이 나온다 이번에 레오나르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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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아들이지? 얘네 둘이 아들인가? 얘 아들인 것 같은데 베일을 쓰시오 베일을 쓰시오 엄마 모자 쓰시고요 너 모자 쓰세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됐으 열어 오케이 아니 모자를 뭐 이런 데다 넣어 뭐지? 뭐지? 알 수 없지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모자를 들썼거든 엄마랑 애 모자가 없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모자인가? 야 담배 한 대 주고 결혼 시집 왔는데 영 좋지 못한 곳에 왔어 뭐 없나? 어 모자가 다 씌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야 뭘까? 이건 안 눌러져요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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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네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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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열려라 둘 오케이 됐다 마스크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소이 너의 끝 하나 둘 하나 하나 셋 셋 하나 셋 셋 둘 셋 하나 셋 아 미안해요 지금 이거 집중하러 채팅을 못봤어 미안합니다 짤컷 땡 안설의 시안님 가로님 안녕하세요 본인이 트라우마라서 가면을 쓴 게 아닐까요? 가족 음악단 아 이게 무슨 암호구나 자 주머니에 있는 이제 종이를 다 세뱀 봅시다 너도 내놔 할머니나 줄 거 없어요? 노래 듣고 싶다고? 아 할머니 앞에서 재룡 피우는 거였어? 이런 TL TL 오케이 넌 TL TL이야 조용히 해 TL TL 오케이 넌 그대로 계속 가 이파 솔라 시 도 도시도시 너는 도 시 도 시 좋았어 그대로 풀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니가츠니 아에이오원님 안녕하세요 자 이지 이지 에이 에이 자 너는 이지 이지 잠깐만 너 똑바로 못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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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There will be blood? 왜 피가 났어? 헉! 할머니가 이 노래를 듣고 죽었어 너네 뭐하는 짓이야 너네 뭐하는 짓이야 에바 강도석 간 용의자로 체포됐대 범인은 진짜 이 안에 있다 얘 빼고 다 죽었어? 얘 빼고 다 죽었어? 에이 설마 헐 일단 이거 넣으면 끝나겠네요 죽음의 합..